3대 비극이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노년, 무전, 연세가 다 되셨는데 수중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로 밀려나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때 그것이 참 비극입니다 중년 상처입니다 또 하나의 비극은 인생을 정말로 이제는 함께 손붙잡고 격려하면서 살아가야 될 아내 그러나 먼저 떠났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큰 충격과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비극이 있다고 하죠 그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조기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아 빨리 성공하면 좋지 뭐가 그게 비극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빠르게 성공에 다른 박지를 쳐서 결국 산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누구보다도 먼저 굴러떨어지는 그러한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웬만한 인생 비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성품 그리고 온건한 인격 이게 뒷받침되지 않은 조기 성공, 빠른 성공 오히려 사람을 파멸로 몰아붙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대기업 오너가의 자녀들이 문제시 되는 경우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닙니까 태어나 보니까 금수저입니다 자라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다들 떠받들어줍니다 그래서 금방 높은 위치에 오르긴 했습니다만 인격과 성품이 구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일전에 있었던 땅콩 회양 사건이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건강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괜찮은 대기업 가문에서는 자녀를 어렸을 때부터 스파르타 교육을 시킵니다 철저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는 보통 자녀들에게 용돈 주면서 넌 짓이 11조 드려 그러면서 그냥 맡겨버리잖아요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 한 푼의 값어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구두를 닦게 하고 설거지를 돕게 하고 집안 청소를 하게 하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죠 그러나 아르바이트도 시켜가면서 그 풍요로운 가정에서도 한 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하면서 그렇게 훈련시키며 양육을 해나간다는 겁니다 나중에 막대한 부를 손에 쥐고 결정과 판단을 해야 되는 이 자녀에게 돈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 부를 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면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일도 그렇죠 바닥부터 경험을 하게 합니다 때로는 수십 년 동안 현장에서 그렇게 맨바닥부터 뛰고 훈련하고 준비하도록 왜요? 실력과 능력과 함께 그 성품과 인격의 그릇이 준비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 있는 그리고 자식을 진정 위할 줄 아는 인간 부모도 그럴진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에 소모품 쓰다가 그냥 이제는 그냥 버려버린 것과 같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사용하지 결과 않으십니다 대신에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과정에서 신앙과 성품이 잘 구비되어지고 그래서 그 신앙과 탄탄한 성품이 아름답게 발휘되고 그 일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고 나중에는 영원한 천국의 상급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누군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호락호락하게 일을 그냥 맡겨버리지를 결코 않으십니다 대신에 필요하다면 아주 모진 훈련의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인격과 성품이 깎여지게 하시고 신앙의 불순물들이 시련의 용광로를 거치는 과정 속에 하나하나 다 제거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바라시는 준비된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아 이제 됐다 그때 하나님은 오른손을 들어 그 사람을 멋지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요셉의 인생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이전의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남들보다 높아지고 삐뚤빼뚤한 그러한 인격과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끝없이 무너뜨린 13년의 모진 종사리와 옥사리는 요셉을 그 누구보다도 온화한 성품과 부드러운 인격의 소유자로 달바꿈시켜 놓았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부터 들어서 아는 제3자와 같은 하나님으로 그는 그렇게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진 시련의 용광로를 거쳐가면서 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는 인격적인 체험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지식을 갖게 됩니다 소년 시절의 요셉 청명하고 똑똑했습니다 그러나 그 청명함과 그 똑똑함은 그저 한 가정을 이끌기에 적당한 그릇의 수준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갈고 닦인 요셉의 지혜와 지식은 당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애국왕 바로와 고관대작들이 인정할 만한 넓은 그릇으로 이제는 훈련과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38절과 3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늘 기도하면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신령한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에 정말로 제가 사모하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했던 것이 신유의 은사였습니다 손으로 얹어 병을 낫게 하시고 그게 암이든 그것이 고질적인 불치병이든 그것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치유불가능한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손 얹어 기도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꾸짖으면 주여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쉿소리를 많이 냈어요 옛날에 계속 기도하고 금식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신유의 은사를 주시고 이런저런 신령한 은사들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원망도 또 한편으로는 많이 했습니다 주변에 보면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간절하게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금식 그런 것도 안 하고 이 사람은 그냥 예수 믿다가 예수 믿던 첫날에 불받아가지고는 막 그냥 은사가 터져나오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구하지도 않았는데 신유의 은사가 부어져가지고 손 얹어서 기도하면 병 떠나가고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심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일하자고 이렇게 제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구하는데 왜 나만 안 주십니까? 떼굴떼굴 구르면서 악바리로 그렇게 원망불평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구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 안 주신 것이 그게 은혜였구나 제가 저를 알아요 만약에 그때 그렇게 막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그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교주가 됐을 거예요 제가 그때 막 기도하고 구하고 주님 앞에 금식하고 그랬던 이 내면의 깊은 곳에는 나도 그런 것을 통해서 한번 이름을 날려보고 싶고 나도 그런 일을 통해서 뭔가 능력을 한번 보여 보고 싶고 그런 불손한 의도가 이 안에 숨겨져 있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런 은사를 제가 막 확 그때 받았었으면 그렇게 높은 아름다운 천사장의 자리에서 저 교만 때문에 루시퍼 이 악한 마귀가 된 이 천사장 루시퍼 그 루시퍼 제가 뺨 때리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더 교만해졌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신 분입니다 잘 아세요 물론 지금도 저는 주님 앞에 신유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가끔은 또 낫기도 해요 가끔은 그렇다고 오늘부터 찾아오진 마세요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는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그렇게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인생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13년에 종살이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3년은 옥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옆으로 물이 줄줄줄줄 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인생의 주인공 비참하죠 그러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님의 시간에 그를 들어 사용하시니 그게 가장 빠른 시간이었습니다 4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애구방 바로 앞에 설 때에 몇 살이요? 30세라 30세라 여러분 30살은 히브리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앞에 나서서 일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30살 민숙이 4장 30절인가요?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사용하실 때 30살부터 사용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나이가 언제입니까? 30살 30살 가장 빠른 시간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일으켜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요셉이 빼앗겼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그에게 안겨주십니다 우리 한번 41절부터 43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의 그를 태움에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당자의 비유에서 보듯이 가락지, 반지와 옷은 아버지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 온 민족의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아버지라고 일컬을 수 있는 바로가 그 왕이 요셉에게 인장반지를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권세와 영광을 그에게 하사하는 거죠 10편 105편 18절 말씀해 보면 요셉은 애굽에 종으로 팔릴 때에 쇠사슬에 메었다 수치와 박탈의 상징 그런데 이제는 영광과 권세의 금사슬을 목에 매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맨발로 애굽에 끌려갔을 것입니다 13년 동안 맨발로 또한 그는 종사리 옥사리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왕 다음가는 버금수레 온라로 말하면 리무진을 타고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엎드려야 했을 요셉이 이제는 모든 사람이 그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조아려 엎드리는 영광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셉은 하루아침에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의 무한한 영광과 권력과 힘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오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뭔가 빨리 성공하고 빨리 잘되기를 원해요 옆에 사람들을 보니까 뭔가 막 그냥 나보다 고속질주를 하는 것 같아요 사업도 그렇고 학업도 그렇고 자녀양육도 그렇고 뭐 그냥 쭉쭉쭉쭉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그러나 잠원 20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기 쉽고 우리가 얼마나 변질되기 쉬운 존재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그 사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판사 시절에 검사 시절에는 그렇게도 공명정대했고 그렇게도 정의를 위하여 박수를 받아가며 대쪽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받았던 분들이 금방 타락하고 돈을 향하여 자기의 명예를 땅바닥에 내던지고 공명정대함을 한쪽으로 몰아넣고 이제는 변질된 타락한 법조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의 모습 우리가 요즘 보며 혀를 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 놓고 하나님이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타락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준비되어져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핵심적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38절 같이 읽죠?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무엇이 준비되어야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공을 통해서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을 통해서 나의 입신 양명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지금 고속질주하는 인생으로 지금 거칠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지 자랑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그가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고 우리는 나를 놓아주신 그 자리에서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 예굽의 흥망성쇠를 그 안에 품고 있는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해석과 문제 제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는 대안과 명쾌한 대비책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요셉을 바로는 이리약 애굽의 국무총리로 발탁합니다 요셉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낙하산 인사의 사람이 됐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낙하산 인사가 떨어지면 반드시 거기에 후유증과 부작용이 들끓습니다 시끄러워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손으로 누군가를 낙하산 인사를 한다면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왕성의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거룩한 낙하산 인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이 받은 회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아멘 자, 온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이집트의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요셉의 당시에 이곳 온은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섬기고 있었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을 아내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는 부류는 딱 한 가지 종류밖에 없었습니다 왕과 왕족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로가 이 아스낫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딸 여인을 요셉에게 매치시켜주고 결혼하게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는 요셉을 왕족과 같은 존귀한 위치에 그를 세워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보상해 주시는지 우리는 발견한 것입니다 3년 전으로 거슬러 생각해 보십시오 27살 그 혈기가 끓어오르고 그 잘생기고 그 건장했던 요셉 누구나 그 얼굴을 한번 바라보면 다시 한번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셉이었습니다 그 주인의 아내가 이러한 요셉에게 집요한 유혹의 손길을 뻗칩니다 당시에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상으로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했겠죠 10년의 종살이 동안 요셉도 너무 외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유혹에 넘어갔다면 요셉은 육체의 정욕은 비록 채울 수 있고 약간의 편안함, 자신의 뒤를 봐주는 주인 마님의 위로는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잠시 후에 씹다 버리는 껌과 같이 완전히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요셉의 젊음은 사라지고 그의 잘생긴 모습도 결국은 꽃이 시들 그 모습 그대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죠 아무리 좋게 봐줘도 주인 마님의 정부로서 그렇게 한평생 낙인 지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 때문에 요셉은 거부합니다 그 이후에 3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죠 그러나 3년 후 하나님은 그 천박한 행실과 그 못된 성품의 보디발 아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문의 그리고 고귀한 성품의 여인을 아내로 요셉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은 이 여인과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 가정을 통해서 인간적으로도 큰 만족과 행복을 누린 것이 틀림없습니다 50절에서 52절 말씀 한번 보세요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 제사장 보디배라의 딸 아스나시 그에게서 난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문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집 온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미였더라 두 아들의 이름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이 가정생활을 통해서 또 자기의 인생에 외부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요셉은 그 모든 눈물과 아픔과 고난 쓰라림 다 잊고 이제는 번성케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갈 때의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와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유혹을 걸어올 겁니다 넓게는 우리의 신앙을 탈하시고 우리의 영성을 변질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공격해올 겁니다 때로는 가정을 통해 때로는 사업을 통해 우리의 인생 통해 정욕 이 여러 부분에서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오늘의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에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의 노를 말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추건을 드립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유혹과 싸워 피 흘리기까지 나아갔던 우리를 보상해 주시고 상금을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30년 단발기 그 프로펠러 하나 달린 단발기를 타고 대서양을 최초로 횡단한 린드버그 대위 이게 생명을 건 모험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대서양 횡단에 단발기로 도전을 했다가 바다에 추락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린드버그가 성공했을 때에 그는 일약 세계가 주목하는 영웅이 됐습니다 이런 린드버그가 파리를 방문했을 때 그가 온다는 말을 듣고 수십만 명의 파리 시민들이 몰려들어 그의 얼굴을 한번 보자고 그렇게 운집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은 큰 담배회사 사장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 회사의 담배를 피하라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김수연, 전지연, 송중기 뜨면 수억 원을 주고 CF를 찍잖아요 마찬가지 린드버그를 찾아왔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어떤 방식으로도 좋습니다 제가 담배 한 갯비를 드릴 때니까 그걸 손에 껴도 좋고 입에 물어도 좋고 그냥 머리에 이렇게 들고 있어도 좋고 귀에 껴도 좋습니다 내 담배를 가지고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5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5만 달러 5천만 원이잖아요 지금 5천만 원 적은 돈 아닌데 70여 년 전 100배의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엄청난 액수에 유혹을 받은 린드버그 이런 말로 대답했다고 해요 선생님 저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그리고 끝 이 한 말로 이 말이 파리 신문의 기사로 나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그 기사를 보고 당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성금 10만 달러를 모아서 린드버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린드버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어도 최후의 보상을 약속해 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게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큰 그림을 잊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린 유혹과 어떠한 시련으로부터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을 주신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을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해주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가 되면 우린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사와 은혜를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낭비하고 허비한 한 인물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변호사이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인 벤 에델먼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진을 보면 저분은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이에요 한마디로 쾌속 질주를 하는 인생 엄청난 똑똑한 두뇌라고 하는 이 은사를 받은 기프티드죠 기프티드 이 은사를 받은 그러한 두뇌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이 법학 지식을 엄청나게 똑똑한 이 두뇌를 어디에 사용했느냐 하버드에서 배가 고팠는지 그 학교 앞에 중국 음식점에서 인터넷으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동네 음식점이니까 아니 뭐 조그만한 그 음식점이 인터넷 업데이트를 그렇게 자주 하겠어요 음식 결제가 됐는데 카드 번호를 불러주고 자기가 나중에 영수증을 받아 그걸 받아보니까 4달러가 더 나온 겁니다 4달러가 업데이트가 안 된 그 상황에서 주인이 4달러를 이제 인상했는데 그걸 청구를 더한 거죠 우리 돈으로 약 4,500원 만화에 5,000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이 변호사가 당신이 소비자 보호법을 어겼으니까 나에게 3배를 더 물어내지 않으면 내가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 으름장을 놨습니다 이 일이 알려져서 해도 너무했다 변호사여 잘나가인 하버드 교수가 그럴 수 있느냐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쏟아지니까 결국 이분이 두 손 들고 항복을 했어요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섭잖아요 네티즌들이 파고 파보니까 몇 년 전에도 다른 음식점에 똑같은 방식으로 협박을 한 사실이 드러나서 권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협박을 받은 중국 음식점에는 고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알고 안됐구나 사줘야지 여러분 이 기사를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분에게 그렇게 뛰어난 은사와 두뇌를 주셨을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섬기라는 것입니다 섬기라는 것 이분이 그것을 깨닫고 자기의 법학 지식 뛰어난 법률 지식 두뇌를 청동원에서 주변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 사명 감당하는 일에 최선 다했다면 얼마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섬김을 잊으니 받은 은사와 축복과 재능에도 불구하고 누추한 인생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 앞에 비춰지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우리 한번 4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지금 요셉은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인생 황금기에 이제는 시작을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아 이제 나에게도 볕들 날이 왔구나 이제는 좀 누려봐야지 그동안 습사합니다 나 죽을 고생했는데 나 이제는 좀 누려야지 마땅하지 그러나 아니에요 대신에 애굽 온 땅을 순찰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 이 애굽을 빨리 조속히 행정 상황을 구비시키고 다가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46절도 보세요 요셉의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순찰하니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45절이나 46절이나 똑같아요 다 순찰했다 순찰했다 그러나 반지 주석 시리즈의 류폴드라고 하는 창세기 주석가의 분석에 의하면 앞부분인 45절에 나오는 순찰은 애굽 온 땅을 넓은 시각으로 파악하기 위한 그런 순찰입니다 그러나 46절의 순찰은 구석구석을 걸으면서 다니 자기 발로 걸으며 세밀하게 파악하며 면밀하게 살펴보는 아주 조밀조밀한 그 순찰 단어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셉은 자신에게 주신 권세와 힘과 능력과 시간을 섬기고 봉사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우리의 인생 이거 왜 주셨을까요? 나 잘 먹고 잘 살게 하라고? 입신양명이라는 것은 이런 것임을 보여주게 하려고요? 내가 얼마나 지금 높은 위치에 서고 얼마나 지금 인생 풀린 사람인지 한 번 당당히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주변을 복주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섬기는 자 되게 하라고 사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런 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누군가는 이런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나는 뭡니까? 정작 나는 조금도 누리지 못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끝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봅니다 시작 그런 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더해주시는 하나님 누가 보면 6장 38절도 보세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주는 자 베푸는 자에게 더 많은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삶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에는 열두 집화가 있죠 요셉의 형제들이 한 집화씩을 다 세워나갑니다 그러나 유독 요셉만은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 그 두 몫의 집화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 요셉의 섬김과 나눔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섬김입니다 그리고 섬김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은사는 섬김이다 섬김은 축복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 느리고 더뎌 보여도 인내심이 그래서 점점 메말라가는 상황 속에서도 요셉을 생각하고 그 요셉을 훈련하며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간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훈련에 충실히 준비되어 가는 그릇이 되고 무엇보다도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되들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의 순간 보디바레 아내의 유혹을 이긴 요셉에게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여인을 안겨준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들을 요셉처럼 섬김을 위하여 사용할 때 우리 하나님 인정하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발걸음이 요셉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더딜까 나는 이제 더 이상 꽃피울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마감하는 것일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분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는 정금과 같이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우리 요셉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지식을 알아가면서 오늘 이 찬양의 믿음으로 반응해서 우리도 요셉과 같은 인생의 발걸음으로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희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오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희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의 길 나오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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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하니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세워가시고 나의 인격과 성품을 다듬어 가시고 느려보여도 더듬어여도 내 인내심이 점점 메말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은 있다는 사실 오늘 믿으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보상을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받은 것들 나의 은사 나의 시간 나의 인생을 통하여 성립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며 오른손으로 붙잡아 사용하시는 오늘의 요셉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